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기어치2 원조 본가 버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지난번에 지옥의 8연전이라고 해서 스포츠센터에서 8마리의 무한지옥에 등장하는 보스들하고 싸웠는데요. 그거를 깨고 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보스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보스러시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보스러시... 생지옥의 8연전 자 이것이야말로 지옥 오브지옥 최강의 보스들이 기다리는 8연전 자 그 정권 뭐였었지? 아 지옥 밑바닥 최강의 보스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파티는 이런식으로 짜봤는데요. 우선은 공격하는 요괴로 무사냥 앞쪽에 3마리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힐러를 앞쪽에 놓지 않고 뒤쪽에 2마리를 넣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마리로 엄청나게 때리다가 체력이 없으면은 힐러를 꺼내주고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이런식으로 파티를 짰구요. 그 다음에 한자리 비는 곳에서는 요술 공격을 하는 수라멍을 파티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같은 경우는 속도,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지금 끼고 있구요. 아이템 이름이 뭐더라? 빨리빨리 벨 이라는 것을 끼고 있구요. 딱히 좋은 아이템이 없어요. 갖고 있는게. 자 그 다음에 아싸라나비 같은 경우는 적에게 빙이 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화같은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빙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싸라나비를 넣고 있으면 진짜 편하구요. 그 다음에 얘가 빙이같은게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극락기분 이라는 빙이가 있기 때문에 또 힐러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술 공격을 하는 요괴로는 수라멍이라는 요괴를 넣었는데요. 얘는 아직까지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고 거의 다 키우긴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데 우선은 요술, 요술 기술의 레벨을 100까지 올려놨습니다. 100이 아니고 1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력이 지금 120인데요. 다른 것들 필살기라던가 공격은 아직 레벨이 1밖에 안되서 요술 공격을 조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산양 같은 애들은 이제 공격 기술 레벨은 전부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뭐 필살기 레벨은 그렇게 올리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보스전이라서 필살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생지옥의 파련전 어떤 보스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생지옥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 멤버로 하지 뭐. 가자.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지 뭐. 오케이 갑니다. 8번 지난번에 체력 회복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 필살기 게이지는 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기보다 공격이 빠른 요괴들을 위주로 넣어서 장비도 그런 식으로 넣었어요. 처음 요괴는 남아도라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양손에 들고 있는 이 불덩이를 핀으로 꽂아서 공격해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공격을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금방 잡겠는데? 자 이것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깜깜해지면은 핀을 꽂아야 돼요. 핀을 안 꽂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핀을 꽂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데미지가 조금 쭈는 것 같다. 얻을 땐.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 쉽네. 오케이. 자 우선은 첫 번째 보스 남아도라는 금방 잡았습니다. 좋아 좋아. 의사가 아닐 거한테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데브리님의 승리입니다. 여기 상금이 240GP입니다. 예. 다음 배틀도 가보죠. 그럼 납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보스가 나오려나? 어? 게이트키퍼. 야 게이트키퍼잖아 너. 오케이. 잡아주죠 게이트키퍼. 얘 같은 경우는 그 미스터리 게이트 마지막에 나오는 보스죠. 자 그래서 얘도 깼었는데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자 요술 공격은 딱히 안 하니까 빙이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음...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미스터리 게이트에서 봤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삐티뿐! 자 자... 빙이 된 거 풀어주고 빙이 된 거 풀어주죠. 수라몽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지? 수라몽도 한번 데미지를 보죠. 자 연옥술 써봐. 215. 아 근데 크리티컬 치면 사라졌구나. 요술 공격이 세기는 세요. 수라몽 자체가. 자 오케이. 빙이 된 거 좀 풀어주고 금방 잡겠네 얘는. 자... 데이트키퍼. 오른쪽 손도 없애주고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무산양 공격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빨리 배렸나요? 그거를 껴서 속도를 올려주고 있어요. 공격력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을 느리게 하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속도가 빠른 요기를 넣었고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피 쌓이기 게이지 같은 것도 빨리 차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끼고 있습니다. 어 별로 안되지. 무산양 같은 경우는 바람 속성 공격은 데미지가 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얘한테는 진짜 딱 좋네요. 얘를 상대하기에는. 오케이. 두번째 보스 게이트키퍼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계속 계속 가보죠. 그렇게 어려운 보스들이 안나오네. 나는 아미타 극락에 있던 보스들이 또 나오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다음 배틀로 또 가보도록 하죠. 세번째는 이 보스랍니다. 누군데? 아미타 극락이네. 아 그러면 실뜰 귀신도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진 않겠지. 자 일단은 고물빌 선장. 얘 같은 경우는 우리의 파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그 손잡이 같은 거를 꺼내서 자 일단은 뭐 때려보죠. 얘한테는 불공격이 뭐 필요나 모르겠네. 자 일단은 뭐 그냥 공격하자. 파티를 알아서 바꿔줄 텐데. 오케이. 때려요. 이거 뭐 피살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공격 속도 하나가 진짜 빨라. 진짜 무산양.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어? 야 체력이 없어. 자 이럴 때는 아스라나비 같은 요괴들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은 힐러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돌려봤자. 돌려봤자야. 오케이 또 힐러. 힐러가 또 등장하죠. 오 수라멍. 이거를 먼저 없애줘야겠다. 이런. 물공격인데 이거 데미지 센 거 아니야? 오우. 야 치명타 떴어 치명타. 자 꽃감한테 체력 회복을 시켜달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꿔서 공격을 해주죠. 체력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피살기로 체력 회복을 해주죠. 오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조금 쎈데? 어? 야 안 돼. 아 이런. 조금 늦었네. 아 그러면은 뭐 꽃감으로 부활을 시켜주죠. 이렇게 될까봐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꽃감 이라는 요게도 파트에 넣어놨습니다. 자. 야야야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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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났네요. 피살기는 핸들이 나오기 전에 써서 그런지 적용이 됐네요. 아래쪽에 있는 무산냥이 살아있네요. 자 근데 공격을 안해. 거짓고 물빼야. 데미니 갔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줘야지. 피살기라도 써야겠다. 피살기. 오케이. 수라벙으로 오우. 저건 뭐야. 저런 공격도 있었어? 자. 공격 한 번 해주죠. 수라불고 피살기 레벨이 1밖에 안 돼서 피살기 자체가 그냥 공격하는 거랑 데미지가 똑같아요. 오케이. 야야야. 물 공격이 역시 약하네. 수라몽은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핸들 돌려주고 이제 잡아주도록 하죠. 랜덤. 랜덤. 아래쪽에 있는 물 아 없어지네.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였죠. 세 번째 보스. 고물빼 선장도 잡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아미타 극락의 보스들도 등장을 한다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싸워보죠. 그러면은 간파, 운파, 숙성 마녀 소라미, 실뜨 귀신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건가? 설마. 아니겠지. 간파, 운파, 간파, 운파. 자.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잡아도 되는데 그냥 한쪽을 먼저 잡고 나서 그 시간을 되돌려 둘 이거를 잘 없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잡아보죠. 잠깐. 데미지가 생각보다 들어온다. 자. 우선은 체력 회복 조금 해주고. 오케이. 체력 회복. 생각보다 공격 많이 하는데? 자. 자. 조금 바꿔주죠. 오케이. 공격해. 공격. 체력 회복 좀 하고. 아. 아. 사라나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느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바꿔주죠. 무산양이 자꾸 공격을 당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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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공격을 많이 못하네요. 오케이. 수라멍이 데미지가 좀 세네. 오케이. 자. 체력을 최대한 깎아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온파 할망구도 좀 공격을 하죠. 빠따랑.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온파를 공격하도록 하죠. 잠깐 정신력이 상승. 어. 야야야. 이것 좀 쎄다. 야. 오. 야. 죽는다 죽는다. 아. 무산양 죽었어. 이런. 너무 야빴는데. 자. 체력 회복. 어. 야. 또 죽었어. 또 죽었어. 괜찮은 거 맞아? 힐러들이 열심히 공격. 아니. 열심히 체력 회복을 안 해주네요. 자. 우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꼭 감에 피쌀기 게이지가 차면. 자. 우선은 피쌀기를 써야겠네요. 생각보다 센에 간파 온파.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따라한 거 폭. 빼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직 피쌀기 게이지가 덜쳤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공격. 오케이. 어. 수라멍. 데미지가 잘 나오네요. 얘한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얘한테. 아. 그냥 수라멍으로 때려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굳이. 뜨고. 부활을 시켜주죠. 자. 오케이. 무산양. 한 마리 부활을 시켜주도록 하죠. 자. 겁나와라. 무산양. 어. 꼬만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섯도 조금 때려주고. 갑니다. 또 때려. 뭐하는 거야 쟤. 아. 정신력. 오케이. 오케이. 자. 빗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도 조금 때려주고. 왼쪽. 아. 피쌀기 이제 슬슬 쓰면 되겠다. 잠깐만. 아직 잡지 봐. 아직 잡지 봐. 컴고 나오. 잠깐. 지금 쟤. 잡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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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딱 잡았습니다. 감파온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숙성마녀 소라미도 등장을 하겠네요. 숙성마녀 소라미. 자.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자. 또 가보도록 하죠. 설마 실드 귀신이 나오진 않겠죠. 세 마리가 남았는데. 어떤 요괴 세 마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간 도깨비. 야. 도깨비가 나온다고 도깨비. 잠깐 이거 괜찮으려나. 도깨비는 데미지가 상당히 세죠. 자자잔. 어. 빗나갔어. 다행이야. 자. 일단은. 도깨비라고. 어. 빗나갔어. 왜 이렇게 빗나가지. 날 좋지만. 연어. 어. 또 빗나갔어. 도깨비 공격이 계속 빗나가네요. 야. 맞았네. 데미지 183. 조금 센데.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빨간 도깨비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네. 야. 야. 체력 회복해. 야. 오. 그렇지. 회복해야지.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에. 자. 피살기를 한번 써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체력들이 많이 달아서. 오케이. 전체 회복 한번 해주고.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무사냥으로 공격을 해주죠. 공격. 자. 그런 공격 말고. 어. 야. 잠깐 이거. 이거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야. 제발. 오. 한 대야. 한 대. 한 대 맞으면 죽네. 이거. 아. 이거 센데. 그러면은. 부활을 못하는데 지금. 자. 일단은 뭐 공격을 해보죠. 어쩔 수 없고. 남은 애들로 공격을 열심히 해보죠. 오케이. 자. 자. 잡을. 잡을 수야 있겠네요. 오케이. 연옥수. 오. 데미지 좋고. 자. 계속해서 공격을 해. 필살기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필살기만. 필살기는 피할 방법이 없나. 오케이. 자. 공격해주고. 빠따릉. 오케이. 역시 힐러를 넣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네. 힐러를. 자. 이쪽으로 때려주죠. 이번에는. 오케이. 아싸라나비가 체력 회복하는 게 꽤 좋아요. 오케이. 자. 조금 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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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저쪽에 무사냥 죽은 거는 꽃감. 필살기 게이지가 차면은. 아. 잠깐. 야. 아. 이거 어쩌지. 누군가 죽겠네. 제발 왼쪽.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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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무사냥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지금 꽃감. 꽃감이 살아났으니까. 필살기 게이지가 찼으니까. 무사냥 한 마리라도 더 살려주도록 하죠. 오케이. 자. 살려주고 일단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격을 해주도록 하죠. 아싸라나비 같은 경우는 부활하는 필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은 살릴 수가 없네요. 자. 일단 공격을 해. 야. 너 뒤돌아 있지 말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가라. 야. 수라몽 가라. 가라. 수라몽. 야. 수라몽 공격을 안 해. 야. 아무나 공격해. 아무나 다 잡았다고. 오케이. 현대도. 오케이. 빨간 도깨비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런 흐름이라면. 나머지 두 마리 이게 설마 파란 도깨비, 검정 도깨비 이러는 거 아니야? 자. 또 가보도록 하죠.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자. 보죠. 일곱 번째 보스. 야. 진짜야. 진짜. 허렁 도깨비. 아. 이거 참. 허렁 도깨비는 또 물 공격이죠.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은. 자. 일단 체력 회복을 해주면서. 오. 야. 이거 봐. 데미지가 세다니까. 저게. 체력 회복.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도 회복 좀 해줘. 아. 사라나비. 야. 회복. 회복. 회복해. 회복. 야. 너 뭐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꽃감. 너도. 잠깐. 일단 한 타이밍 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조금만 쉬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꿔서. 체력 회복 좀 해주면서. 체력. 어우. 아. 이럴수가. 벌써 죽었는데 이거. 자. 이거. 걱정인데요. 파란 도깨비. 꽤나 센데. 아. 그냥 수라벙을 넣지 말고 무산양을 4마리 넣을 걸 그랬나. 자. 일단 뭐 공격해보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오케이. 다행이다. 자. 체력 회복해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공격 좀 하죠. 자. 공격 좀 해주고. 아싸라나비. 버프 좀 걸어줘. 버프. 아니. 버프 좀 걸어줘. 야. 잠깐. 야. 이거 어떻게. 누군가 죽겠지. 제발. 아. 죽었어. 죽었어. 자. 꽃감으로. 살려주도록 하자. 일단은 살려주고. 어. 야. 이거 큰일인데. 꽃감 죽었어. 아. 이거 큰일이야. 큰일. 아. 자. 조금만 더 잡으면 되는데. 하필 치명타가 떠갖고선. 꽃감이 누워버렸어. 야. 허롱 도깨비도 좀 봐줘.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버프가 걸려있죠. 체력회복. 자. 이게 걸려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피쌀기만 안 나와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피쌀기 쓰기 전에 빨리 잡죠.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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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3대, 4대? 4대 정도 더 때리면 될 것 같다. 이길 수 있겠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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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렁 도깨비. 자. 위기였는데. 또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렇다는 것은 마지막에. 아. 아니겠죠. 가보도록 하죠. 자. 왠지 검정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정 도깨비는 아마 요기어치2에서는 처음. 처음 싸우는 거죠. 지금. 어. 진짜야. 껌정 도깨비. 야. 한 대 맞으니까 무슨 200이 넘게 달아. 이거 두 대 맞으면 죽는 거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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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파티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두 대 맞으면 죽어. 두 대 맞으면 무슨. 야. 잠깐. 잠깐이야.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야. 500이 넘게 달아. 무슨. 으아. 이럴수가. 아. 지겠네. 이거는.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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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나게 센데. 파티를. 아. 다른 파티로 해야 될 것 같아. 공격 속도가 장난 아니네. 600이 넘어 무슨 데미지가 한 대 맞으면 죽잖아. 그냥. 뭐 이래.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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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왔는데요. 이번에는 수라몽을 빼주고. 왕사슴벌레신을 넣긴 했는데. 야. 두 대를 못 버텨. 두 대를. 두 대를 못 버텨.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은 뭐 최대한. 어이구야. 이거 봐. 두 대를 못 버텨. 한 대 맞으면 250이 넘게 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한 마리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마리로라도 공격을 할까요. 자. 일단은 뭐 최대한. 최대한 공격을 해보죠. 버텨보죠. 오케이. 자. 야. 이거 체력 회복 좀 해줘. 야. 아. 이곳 봐. 두 대 맞으면 죽어. 아. 이거 큰일이네. 큰일. 두 대를 못 버텨. 이런. 진짜 어렵네.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일단 살려주죠. 야. 아. 잠깐. 야. 저거 맞으면 죽는데.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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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애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지 뭐. 죽어버렸어. 자. 체력 회복 해주고. 아이고. 자. 공격. 공격 좀 해. 공격할 타이밍이 안 돼. 공격할 타이밍.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해야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공격해주고. 자. 또 바꿔주고. 오케이. 완전히 바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빙이 걸어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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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더 맞고 나서 체력 회복 해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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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회복 좀 해줘.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또 도망가 있다가. 한 대 맞으면은.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요. 이거를 아이템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싸라나비 너는 공격을 하면 안되지. 체력 회복을 해줘야지. 오케이. 자. 정사. 오케이. 그래도 3분의 1 정도 깎았어. 야. 게으름. 아. 게으름이야. 이거 큰일인데. 체력 회복 해줘.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또 죽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일단 얻어봤자. 어쩔 수가 없네. 아. 700이 넘게 달아.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우선은 한 대 맞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무산양을 살려주죠. 자. 이 타이밍에 살려줘야 돼. 오케이. 살려주고. 제발 버텨. 오케이. 자. 살려주고. 그 다음에 체력 회복 해주고. 자. 한 대 더 맞고 나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죠. 한 대 더 맞고 나서. 왜 안 때려 갑자기. 오케이. 체력 회복. 체력 회복 해줘. 아싸라나비 체력 회복 좀 해. 오케이. 자. 그냥 돌려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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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력 회복을. 오케이. 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어. 지금 체력 반 정도 깎았는데요. 이거 아니면 진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 이쪽도 좀 때려주죠. 게으름이야. 근데. 체력 회복 해줘. 연속으로 때리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빙이 또 걸려주고. 자. 한 대 맞고 나서. 아. 타이밍이 안 돼. 타이밍이. 자. 한 대도 맞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체력 회복을. 안 해줄 것 같다. 자. 얘를 먼저. 오케이. 야. 이거. 또다. 또. 또. 무사냥 또 죽겠네.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네. 무사냥. 자. 일단 어쩔 수 없고. 무사냥 또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체력 회복을 좀 해줘. 오케이. 자. 그럼 이쪽으로 조금 빼놓고. 체력 회복을 또 다시 해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때려주죠. 자. 자.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다 빗나갔네요. 운이 좋게. 잠깐. 야. 너네. 가드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자. 체력 회복 해주고. 오케이. 자. 한 대 더 공격을 하고 나면은. 체력 회복을 하고 나서. 체력 회복을 해줘. 그 다음에 바꿔서 공격을 해주고. 오. 야. 죽겠다. 죽겠다. 아. 이거 안되겠는데. 자. 일단은. 피싸기를 써서. 왼쪽에 있는 무사냥. 한 마리라도 많은게 좋으니까. 일단은 살려주죠. 야. 근데 이길 수는 있을 것 같다. 잘하면은. 야. 쟤 나오자마자 죽겠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야. 또 죽겠어. 또. 나오자마자 죽어보사냥. 참나. 참나. 쟤. 죽을 운명이네. 진짜. 죽을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체력 회복 해주고. 그 다음에 아싸라나비가 비닐에 걸어주면 좋을텐데. 야. 비닐 좀 걸어. 비닐 좀 걸어봐. 야. 비닐 좀 걸어봐. 아싸라나비. 아. 이거 참. 자. 이 타이밍에 피싸기라도 써주자. 피싸기 데미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오. 야. 갑자기 공격 속도가 빨라졌어. 오케이. 자. 다 빗나가네. 야.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야. 또. 또. 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자. 일단은. 죽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이네.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자. 꽃감으로 부하를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죠. 자. 일단은 버텨. 버텨. 오케이. 좀 더 버텨. 자. 꽃감의 피싸기 게이지가 찰 때까지 조금만 버텨보죠.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피싸기가 먼저 나오면은 거의 끝이거든요. 자. 자. 조금만 더. 오케이. 체력 회복해 주고. 자. 피싸기 게이지는 찼어. 체력 회복해 주고. 체력 회복해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부하를 써주죠. 자. 속도를 늦춰놓고 부하를 써야 돼. 오케이. 자. 일단은 둘 다 살려주죠. 좋아. 좋아. 자.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놓고. 오케이. 검정 도깨비 잡았습니다. 야. 어렵네. 어려워. 이게 8연전이라 다른 요괴들을 싸우 파티까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축하드립니다. 클리어입니다. 생지옥의 8연전. 여기 상금인 240gp와 클리어 상금인 12000gp입니다. 첫 클리어 기념. 킹왕장 경험치 구슬 3개 필요 없는 거 주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아슬아슬 했지만 그래도 겨우 이겼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요괴들도 키워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